협업체계들이 잘 구성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국가 시스템을 믿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? 발사 직후 경보 전파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잘 조치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잘 조치를 했다고 평가하세요? 네 그렇습니다. 위기관리 실패, 민방위체계의 허점, 지난번에 우행기 침투됐습니다. 회의를 빨리 했다고 해서 잘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제대로 조율 안 했습니까? 사전에 대비는 다 했었습니다. 대비한 것이 이 모양이에요? 전반적으로 잘 조치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잘 조치를 했다고 평가하세요? 네 그렇습니다. 저는 군의 대처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군이 군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후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을 되게 무시하고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런 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? 네 그 지자체하고 협조하는 문제도 저희들 피해가 우려되는 병룡도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서울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병룡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는 지자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. 문자메시지 수신하셨어요? 수신했습니다.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. 장관으로서 국방을 책임지고 장관으로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저는 받아들였습니다. 그러니까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형식도 그리고 시기도 대단히 애매한 뭔가를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형식들로 다 차워진 거 아닙니까? 저희들이 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백룡도 지역에 대한 경구 발행입니다. 나라를 이렇게 해놓고 나라의 국방을 이렇게 해놓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해놓고 책방지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께서는 이 허물어져 있는 비정상의 안보 문제를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?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국가안보에 제일 요체로 삼고 있나 서울시장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그 이외로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? 모든 의원님들께서 좀 지적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어제 아침에 경계경보 울린 거에 대해서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6화 원칙에 의해서 문자메시지도 간결하게 좀 보내주시면 그리고 국민들이 조금 더 심례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 대처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전문위원회 검토보 순서입니다만 교회 일정의 순서입니다. 법안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감사합니다. opis기전 봄 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